세경아, 니가 아무리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고, 돈도 벌어야 되고,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, 더이상 백수생활을 할 수 없기는 해도 서윤발 심부름을 해야겠네 그러네, 너 해야 돼, 그게 현실이야 하.. 직장생활이 다 그렇지 뭐 그렇지? 나 돈 벌어야겠지? 당근? 그래, 나 결혼도 해야 되고, 그치? 당근! 그럼, 이제 백수생활도 그만해야지, 그치? 그만해, 이년아, 불쌍해